다육이로부터 귀찮으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 예전에 포리티다육에서 왔었던 베르단디 분갈이 하려고 해요 분갈이 하려고 딱 자리에 갖다 놨더니 물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화분이 너무 무거워졌어 베르단디 분갈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녀석 분갈이 하려고 하냐면 이것도 물을 줬나봐 미니마 철화 진짜 꽁짤 안맞는다 제가 테이블 위에도 올려놨는데 엄마가 테이블 위에 다육이까지 물을 다 줘가지고 이렇게 젖어있으면 여러분들 이거를 저는 지금 분갈이를 바로 해도 사후에 케어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좀 경험이 있고 또 이야기도 많이 들어서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육이를 받았는데 다육이가 물이 너무 많아서 좀 부담된다 하시면 그냥 이 상태로 이 상태로 며칠 그냥 말려 두세요 그러면은 목대도 깨끗하게 마르고 흙도 마르고 다육도 목대도 이제 흙이 묻지 않으니까 분갈이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마른잎들 철화 마른잎 얘가 목대가 상당히 예쁘더라구요 깨끗하고 프레디다오 사장님께서 분갈이 하는 것을 봤는데 목대가 굉장히 단정하니 아주 예쁘더라구요 예쁜 목대 갖고 있더라구요 이렇게 마른 잎을 확실히 화분이 젖어 있으면 다육이가 젖어 있으면 분갈이 하기가 진짜 좀 사나워요. 다육이 얼굴에 이파리에 막 이렇게 흙이 다 묻으니까 분갈이 하고 나서도 힐링이 안되거든요. 지저분해가지고 안쪽에 다른 잎들을 가끔 예전에 이제 프리다육 사장님하고 분갈이 할 때 사장님은 마른 잎 마던데도 집으면 그렇게 막 긍시랑 긍시랑 하셨었는데 그때 이해를 못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마른 잎 띄고 있을라니까 답답하네. 이런 마른 잎 봐. 분갈이는 빨리 해야되는데 마른 잎은 많고 이게 뭔일이래 미니마 철화 가격대가 진짜 빨리 시작해졌어. 철화가 예전에는 가격대가 그렇게 비쌌었다는데 뭐 지금은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게 뭐 취향의 차이긴 하지만 근데 철화가요 물론 안풀릴 수도 있지만 풀리면 군생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군생은 가격이 되게 좀 높아요. 군생 가격이. 그래서 오히려 철화가 군생보다 지금 가격대가 더 안 나가는 판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철화는 자연 군생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애들인데 그래서 철화도 물론 번식이 엄청 잘 돼요. 예전에는 뭐 철화 번식하는 기술이 진짜 없어서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농장 사장님들께서 철화 번식 되게 잘 하시거든요. 철화 이렇게 자르는 기술들이 와 대단해요. 그래서 그 철화에서 또 쌩얼 만들어내는 그 기술도 있어요.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자 얘는 어디에다가 자 요거 요 민공방 화분에다가 예쁘게 앉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얘가 이 미니마 철화가 애기에요. 지금 뿌리가 완전 애기뿌리거든요. 그래서 헐은 조금 이렇게 배수층 높이고 이렇게 해야되나?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얼이 좀 있는 쪽으로 해서 뿌리가 그렇게 썩 엄청 좋지 않아요. 애기애기한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수층을 제가 지금 좀 높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 흙이 들어가면 혹시 이제 과습이 또 생길까봐 미소토 아이구야! 미소토 넣어주고 있구요. 뿌리! 진짜 부실한 뿌리로 지금 식재되고 있습니다. 다 자 다 다 다 다 물 딱지게 뿌리를 잡아줄 수 있게 해야 얘들이 활짝을 잘 하니까 와 기분좋아 요렇게 요렇게 하구요 기분이 좋아 왠지 좀 이렇게 단단하게 심겨진 것 같아서 마사가 엄청 크고 작고 여러가지 마사가 있죠 제가 마사도 분갈이 하면서 재활용 마사예요 마감통 요거는 지금 프리티델에서 1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었고 지난 프리티델에 제가 소개를 했었던 델기입니다 이름표 제가 뒤에다가 어 뭐야 왜 들려 이름표 놓는데 야 또 미니마 철화 하나 이렇게 식재를 했구요 그 다음에 베르단디 이어서 바로 심을 겁니다 베르단디 이 베르단디 들어온지 정말 야 진짜 안습이다 정말 아 어떻게 이렇게 물을 잔뜩 넣었지 이 베르단디가 그렇게 고가의 다육이었다고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와 이거 너무 안돼 완전히 그냥 물속이 홀랑 빠졌네 방금 엄마가 물 준 거를 제가 분갈이 하겠다고 테이블에 갖고 온 거에요 근데 완전 완전 야물딱지게 다 젖었네 이런 거 이제 뭔가 제게 거래 아 아 앙 아 앙 앙 앙 앙 앙 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우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볼 자 이 베르던디는 이 설화분에다가 식재를 할겁니다. 이 설화분도 지금 젖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숯불 배수를 하고 어느정도 이 설화를 채워넣고 그리고 베르던디 뿌리가 뭐 거창하게 붉은 뿌리가 있거나 또 다행스럽게 또 그런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펼쳐 뿌리를 조금 펼쳐서 이 설화분이 참 이게 참 잘어울려. 디자인 자체가 원형 화분이어가지고 그런것도 있지만 참 달기가 뭘 숨어도 참 예뻐. 약간 낮은막 하면서도 입구가 넓고 엉덩이가 빵 빠짐해서 뭐든 잘 어울려요. 참 맘에 들어요. 그간 처음에 만났을 때 그런 느낌보다 자꾸 경험해보면서 더 많이 더 괜찮다라는 느낌 으음 땡 그구 막하며 엉덩이가 어 엉덩이를 엉덩이 그리고 멈추를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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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단드 자체의 가격은 6,000원 밖에 안했어요. 이렇게 베르단디 분갈이는 지금 조금 한 달 만에 제가 해줬네요 23년 오늘 베르단디 분갈이 했습니다 이렇게 베르단디 그 다음에 미니마 철화 분갈이 했어요 정리할게요. 이번 시간에는요 프리티 다육에서 온 베르단디 그 다음에 미니마 철화 분갈이 했습니다. 철화분 민공방 화분인데 어때요 상공에서 한번 볼까요? 이런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